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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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있는 것은 이 이상에서 여러분이 보이면 세계에서 정력을 도모하는 것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다 알게 하는 세계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깊이와 넓이를 아버지가 알게 하시는 겁니다 사탄을 알게 하는 거예요 사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은 독성자를 알고 믿게 된다는 거고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뜻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그 뜻을 따라 행함으로 말며마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광의 주를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성을 하하도록 예수님처럼 그의 아들 장성한 분야까지 잘하게 할 수 있도록 또한 그와 같은 모습에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끄시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내게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죄가 없는 이라 감사합니다 결국은 아버지의 이끄심 없이는 예수께로 갈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나 예수 믿습니다 해서 예수께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끌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지혜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가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예수님께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아무도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게 바로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세계에서 여러분의 욕심과 탐욕을 내며 산다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아시니 그냥 제로 인해 죽는 세계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진정한 기쁨은 몰라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약간 기분 좋은 일이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기고 기쁜 일이 생긴다면 그건 잠깐이에요 그 잠깐의 맛을 보고 그 기쁨을 유지하려고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맛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돈도 술도 세상의 즐거움도 다 중독성이 있는 겁니다 그 중독성을 한번 맛보고 나면 그 맛을 잊지 못해서 계속 그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맛을 또 보기 위해서 사람이 죄를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 못할 짓도 하게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우상순배여 단일신의 선진자의 모습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범죄하는 겁니다 남들한테 칭찬받고 높임받으니까 그 칭찬과 높임을 계속 받으려고 남들 사랑을 독처제하려고 남들이 따를 수 있는가 되게 하려고 그 자신의 그 맛을 보고자 끊임없이 범죄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것을 위해서 한 일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죄짓기의 담대한 자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악의 오르모가 가득 거리에 널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인생을 사는 거고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자가 되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진리대로 살지 않으면 살지 못해요 이 진리가 이 지혜가 이 생에서는 핍박을 받고 멸시를 당하지만 왜? 당장 이 지혜를 쫓다 보면 여러분들의 자신이 이 생에서 원한 것을 얻지 못하니까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 사람이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자신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쓰리 쓴 어떠한 열몇처럼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부여하나 모든 걸 다 뺏기고 완전히 잃고 죽음을 초래하여 영원한 흉법을 받으러 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부여해서 좋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도 건지지 못해요 외면당한 진리를 믿는다는 미사인에서 모든 걸 잃지만 성경은 뭐라 합니까? 하나도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걸 잃고 비참하게, 처참하게, 끔찍하게 내적으로, 외적으로 완전히 벌려 벗겨져 가장 끔찍한 죽음을 맞이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주를 믿는 결과 이 세상에서 어떤 복도 받지 못했어요 이 세상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다 잃었다고 죽음을 맞이하고 죽고 난 다음에 무덤에서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영원토록 부여한 자여 영원토록 아버지와 함께 다 쓸 영광을 보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고 따를 자들, 이것을 믿고 행할 자들 그리고 이것을 끝까지 믿고 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종들이요 하나님의 장군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군사가 될 겁니다 그들은 그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들, 아들의 입에는 그 진리를 말할 겁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금도 3장은 지혜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지혜가 최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다 지혜를 얘기하면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밥보다 싸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처럼 한 부여한 모든 부여함을 합친다 해도 이 지혜의 한 구절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이 철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들이 다 거짓처럼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 말씀이 이루어져 그 모든 것에서 죽음을 당한 예수님이 부활해서 모든 것에 모두 되시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그의 권능과 권세와 부여함을 빼앗을 수 있는 데는 없어요 또한 그에 대한 찬송은 영원토록 있는 세계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엄청난 존재로서 영원히 산다 해도 그의 찬송을 뺏지 못할 겁니다 왜? 그의 찬송으로 찬송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이고 신뢰해야 될 부분이고 믿고 의지하여 나아갈 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잠시 있다 사라질 세계라고 이미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세계는 영원한 세계고 우리가 보는 것은 영원하지 않고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세계는 영원한 세계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가 보는 것을 바라리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실상이다 3장이 다 그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지혜의 주요성과 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지혜가 모든 것이고 지혜가 진정한 부여함의 부여함이라는 것 여기서 알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로서 하늘에 굳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땅은 그 지혜를 따라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땅을 세우는 거고요 굳게 세워진 하늘에 하나님의 명총과 하나님의 성하심으로 하늘에 찬대심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늘에 굳게 세워져 있어요 하늘에 굳게 세워져 있어요 펼쳐있고요 진리대로 돌아가는 세계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은혜와 하나되어 지극히 선호한 것을 분별하며 살아갈 땅으로서 하나님의 지혜가 세운 거고요 그 놀라운 지혜가 여러분 마음에 스며들어 하는 겁니다 자 자문서 3장 들어가자 이 3장을 쭉 읽어 나가면 어디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2000년 예수님은 육신은 목재의 아들로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로서 2000년 신분을 지닌 옷을 입은 상태에서 글도 모르는 자로서 이 땅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샘손들 영생하도록 쏟아난 샘처럼 예수님 안에는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명총과 무한한 사람이 충만히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알지 못한 놀라운 지혜와 지식이 막 쏟아나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한테도 볼 수 없는 선함과 거룩함과 경건함과 진심함과 깨끗함이 그에게 있었어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자신의 몸에 가득 채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은혜 받은 모습이 보이죠? 사람 안에 그 모든 것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어요 이게 3장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3장 자체가 바로 2천전 사람으로서에 있다는 걸 그랬던 그분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또한 그 안에 있는 그 은혜로 이 세상을 어떻게 걸었는지 2천전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장이 지금 2천원선 3장입니다 2천전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의 명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한다고 했어요 그분은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과 여권을 찾았지라도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는 거예요 모든 걸 이을자도 하나님의 명대로 자존위상으로도 하나님의 명대로 배반당해도 하나님의 명대로 집밥표도 하나님의 명대로 금식함을 당해도 그분의 명대로 벌게 벗기면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면 조롱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명대로 그 명대로 행하신 주님을 자세히 보신다면 육체를 따라 정력을 따라 행하지 않고 이상을 따라 행하지 않고 이 세상에는 어떤 지혜와 지식에도 교훈에도 가르침에도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은 하나님의 명대로 행해서 자기 목숨을 조금 더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아끼지 않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고 그들이 문다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을 아버지가 내게 줬다 이 모든 걸 버려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계명 그리고 다시 얻을 수 있는 이 계명 예수님은 바로 마음 깊은 곳에 그 계명을 간직한 채 이 3장에 쓰여있는 말씀 그대로 그분의 은혜를 따라 행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하고 그 은혜의 줄을 목에 메어 그 은혜를 따라 살겠다고 마음 반에 새겨서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며 그 모든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 3장을 보면 예수님이 걸었던 그분의 모습이 그대로 보일 겁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걸 마치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이 부질없는 아무것도 아닌 어떤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는 알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의 명대로 행하는 줄 세상으로 알게 하랍니다 그는 뭐예요? 세상으로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여 중정으로 부활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은 여러분들로 알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을 알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이때에서 불안한 예수님을 알려고 하세요 그럼 여러분 자신이 사람으로 있는 여러분 자신도 육체로 있는 여러분 자신도 육체로서 부활한 예수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도 육체로서 부활할 자신을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알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므로 부활한 것처럼 여러분 또한 그 예수님을 알고 나니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알고 육체가 부활한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들이 육체로서 부활할 수 있는 이천원전 그와 같은 아들로서 부활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완전한 자가 나오는 거네 그렇죠 이러한 완전한 자 나오게 하려고 이천원전 그가 있으면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날의 그때가 되면 혼인잔치가 벌어질 것이다 영원한 나와 하나 되어 영원히 있을 신부들이 나오도록 혼인잔치가 벌어질 거래요 그날에 너희는 나를 알고 너는 내 안에 가고 나는 네 안에 가요 너와 내가 하나 돼요 이제 영원히 있을 수 있는 자로서 하나 앞에 있을 자가 될 텐데 어느 누구도 나와 하나 된 자를 나눌 자가 없을 거라고 했어요 이천원전 눈에 보이는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부활한 것처럼 여러분 또한 이제 육체를 입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천원전 육체를 입고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알고 나니 여러분 또한 육체를 입고 온 예수님처럼 여러분 자신이 육체로서 이 땅에서 부활할 그 길을 잃으려고 생명이신 그분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알고 나니 그분이 하나님이었고 내 남자들은 그 하나님과 하나 되어 그 하나님에서 살아갈 영원한 존재가 된다는 한 몸을 이루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거예요 그때가 바로 이천원전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네가 나를 알고 내가 너라는 것이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라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모든 걸 알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자신이 어떠한 자로서 맞힐 것지도 알고 예수를 알게 되면 자기가 앞으로 어찌 될 것도 알고 있어요 예수를 알게 되면 세상을 어떻게 대할지도 알고 있고요 예수를 알면 내가 세상을 어떻게 이길지도 알고 있고요 예수를 알게 되면 내가 부활하든지 아니면 죽음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갈 자인지 예수를 알면 그 모든 걸 알 수 있고요 예수를 알면 내가 어디에 서 있으며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확히 알아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일어날 일을 2000년 전에 미리 보여준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된 자가 하나님을 향한 것을 보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것을 본 자가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같은 형성으로 하여 결국 그 은혜로 모든 걸 마친다는 것을 아들은 아들은 하고 아들 대자들에게 주님은 미리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질 때 내가 갔다 온단 말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럼 온다는 것은 바로 그 은혜가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이루어질 때 너희로 믿게 하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아버지와 한몸을 이루어 영원히 계신 것처럼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신랑이신 영원한 하나님과 한몸을 이루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있는 자여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과 같은 일하며 살아갈 완벽한 하나를 이루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아버지 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아버지 없이는 내가 없는 것처럼 너희 또한 내가 없으면 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나눠질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앞에 있을 생명이 되게 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생명을 지닌 그 생명이 될 존재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한테 이고자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로 해서 피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마라 이 세상을 걸었던 나의 법을 이 세상을 이긴 나의 법을 이 모든 세계를 하나가 다스릴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내 아들아 이 내용 한 구절을 봐도 이천연전 예수님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고 생각으로든 육체로든 마음으로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고 마음판에 새겨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는 줄 세상으로 알게 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내 아들아 아는 예수님 보이죠? 이제부터 쭉 읽어 나오면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이 땅을 걸었던 예수님의 충만한 모습이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으로 다 표현될 겁니다 이 표현을 들어보면 지금 써있는 이 내용들은 예수님이 행함으로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로 충만해짐으로 인자되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러한 은혜로서 이 법을 잊지 않고 마음판에서 이 은혜를 새겨 바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는 줄 온 세상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들로서 그 은혜를 따라 행하겠다는 인자되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막연하게 아들 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은혜를 따라 행할 인자가 되므로 권세를 받아 이 땅을 걸었고 이 땅을 걷는 예수님의 몸에 그분의 은혜로 꽉 채워져 있는 충만한 그 은혜를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이 3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 모든 영혼한테 주님 말합니다 모든 자가 양자가 되기 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그 아들들을 될 양아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것을 간직한 예수님은 세상으로 하나님 명도를 행하는 줄 알게 한 거예요 마음에 간직하고 마음으로 하나님 명도로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내면이 나의 명을 겉모습이 나의 명을 따른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이 나의 명대로 여러분 몸에서는 악이 올라오고 진심 같은 형성이 올라오고 여러분 안에서는 어떤 해안도 올라오고 여러분들 안에서는 어떤 공위를 세우지 못하게 할 모든 것이 올라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 모든 어둠을 뚫고 나오면서 그걸 걷어내면서 네가 네 마음이 나의 명대로 즉 네 마음이 이르도록 그래서 치열한 전쟁이 있는 겁니다 사도관은 표현합니다 너와 나에게 같은 싸움이 있나니 너희는 내 마음에서 본바여 들은 바라 그랬어요 내 마음이 얼마나 치열한 전쟁을 치러와냐 말씀을 전하는지 너희는 내 마음에서 전쟁하는 것을 본바여 들은 바라 표현합니다 끊임없이 그런 상황에 혈과 육으로 성냄으로 그러한 판단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나 또한 인간이라 부딪치면 그럴 마음이 내게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 악은 아버지 딸에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 악이 내 안에서 올라와 아버지 법을 따르고자 하는 내 마음의 있는 법과 싸워서 나를 재료로 사라져버린 것을 내가 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에는 내 몸이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며 피 흘리기를 기뻐하는 이 비참한 나의 자신을 보아노라 이 사망원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그 사망원에서 건져낼 자가 주진밖에 없다는 걸 알고 사도바울은 악의 사도뼈가 피 흘리기 바빨을 자신의 몸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받고 하나님의 명대로 그 육체를 입고 행하였던 예수만 자기 몸에 종기되도록 주 예수만 얻고자 이것은 나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에게 같은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명도를 행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할 것이다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살게 할 거래요 네가 나의 법을 잊지 않고 네 마음이 나의 명도로 행한다면 그 행하는 그것이 너로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살게 할 것이며 많은 해를 누리게 할 것이며 또한 평강을 여러분이 그 평강을 누리게 될 거래요 이 1절의 그것이 너에게 많은 해를 누리게 할 거래요 그럼 네 마음에 평강을 주는 주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뿌린대로 거두리라는 진리를 전하고 있어요 이 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여러분들로 장수케하고 한 세대는 와서 한 세대는 돌아가지만 여러분들은 많은 해를 누리게 되며 오랫동안 살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대로 행할 때 너에게는 고난이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평강이 무엇인지 평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알게 하며 그것을 주신대요 이것이 바로 주를 믿고 주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의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 부여함이 이 세상에 있는 즐거움이 이 세상에 있는 행복이 나를 영원히 있게 거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사람이 영원히 있지 못하고 결국은 사람들은 한순간에 부여함과 즐거움을 쫓다가 한순간에 파탄이 나고 집안에 풍지박시가 나며 사람이 겪지 못할 고통 속에서 고통을 겪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계예요 아무리 기쁨도 잠깐입니다 하지만 영원적인 존재는 엄청난 환란이 올지라도 사탄이 쏘고 공격해서 죽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해도 그 몸은 후폐할지라도 그 영혼은 날란으로 세워지며 그 영혼은 주님의 주인은 평황 속에 있어요 진정한 평안과 평안은 하나님부터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십니다 만백성에게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귀한 종들과 귀한 자녀들과 그들이 일어날 걸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출생되는 자들은 바로 이러한 은혜를 간직하고 이 은혜 속에서 행할 자들이에요 그들 자체가 바로 여기에 써있는 내년도로 그분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을 따라 살고자 그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들은 어떠한 상황과 여건이 올지여도 그분의 명도를 향하는 믿음을 보이고 명도를 향하는 믿음을 보이는 그 믿음을 굳게 하여 그 위에 자신을 세웁니다 바늘 쳐다 할라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법이 네가 그렇게 행하고자 하는 그 행위의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오랫동안 살게 하며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는 은혜에 있게 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인자 그리고 너에게 있는 인자 다이슨 10편 23편에 아버지의 인자와 자비가 나를 정령 따르리니 그 자비와 인자가 따르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연약하여 내가 나약하여 하나님의 명도를 행할 수 없습니다 사도바울도 그것을 고백했고요 나는 옳아 나는 공부한 자로다 옳아 나는 피참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 있는 나를 누가 건져내려 죄길에 따라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몸에 굴복치 않는 굴복할 수 없는 몸인 자신을 봅니다 다이 또 자신의 몸을 보았고요 이렇게 나약하고 허물트적인 내가 아버지의 명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은 끊임없이 나에 대한 죄에 대해서 오랫동안 참으시는 자비와 인자를 베푸시니 그 자비와 인자가 나를 따라 나를 여호와 집에 정령 과결이라 할렐루야 그 인자와 자비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여호와 집에 거하게 하시려고 여호와 집에 우리로 거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로 예수님처럼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예수님처럼 되게 한다는 예수와 같은 형사로 화하게 한다는 예수의 장성품에까지 자라게 한다는 그 인자와 자비가 우리로 그 안에 거하여 그로마며 살 수 있도록 여호와 집에 거하게 하러다 여호와 집에 거하게 할 진리 이 진리는 예수에서 예수 끝난 그 모든 진리감들이 인도할 진리예요 그러므로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 이걸 떠나게 하는 건 여러분 자신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의 사랑으로 그들의 아내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대 여러분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동원을 명예를 명성을 이상의 영광을 이상의 뛰어난과 이상의 즐거움을 좋아함으로 말며 그것을 여러분 자신이 해산할 그 모든 아내로 맞이하는 게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은 이 인자와 진리를 떠나게 하는 모습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분의 인자와 자비는 여러분과 함께할 수 없어 너희가 육체가 됨이라 하고 주님이 떠난 것처럼 떠나버립니다 이렇게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은혜를 따라 사겠다는 그것을 네 목에 매고 네 마음판에 새기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기로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다고 그것을 네 목에 매어 네 마음판에 새기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이천연정 예수님의 모습 보이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그러한 비양거리와 해안과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과 핍박과 박해와 해안 두려움을 주는 그들 앞에서 또한 그 내의 믿음을 보이지 않는 그 강박한 자들 목이 우든 백성들 표혁한 존재들 그리고 해도 너무하는 그들의 말솜씨들 예수님은 그럴 때 마음에서 내면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누가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하고 잠시만 상해도 여러분들 내면은 짐짐으로 가득 찰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짐짐을 통해서 쓰임 받지 않고 아버지의 은혜에 따라 아버지의 법도로 행하겠다고 이것을 마음판에 새긴 모습이죠 예수님은 이 인자와 진리 아버지가 나와 함께합니다 예수님은 이 은혜를 마음판에 새기고 이 은혜를 목에 메워 예수님은 이 땅을 걸으신 분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변형거리며 공격을 했는데도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들레지 않고 떠들지 않고 위협지 않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사랑으로서 이 땅을 걸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실상의 모습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이렇게 새겨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은혜에 따라 산다고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게 되고 이 은혜에 따라 살겠다고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그 안에 여러분 자신을 굳게 세운다면 이제 여러분 안에 사는 자는 여러분이 아니여 예수입니다 이것을 거절하지 않다는 이 인으로는 말씀을 이 지혜를 이 지식을 여러분 마음에 스며두게 할 겁니다 그것은 이 은혜를 믿고 이 은혜에 따라 사겠다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인정하므로 그 은혜를 받아줬다는 문을 여러분들은 열어드리는 문지기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 안에 흘러들어가 여러분과 더불어 먹고 사는 진리의 영어로서 여러분 내면에 계실 거예요 사람으로서 있다 그러며 사람으로서 이 상을 이긴 그 주님을 이제 내 몸에 종기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육체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이긴 그 육체이신 예수님만 내 안에 종기되도록 바둘하자 바둘치하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자와 진리로 너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메어 네 마음판에 새기라는 예수님이 걸어났던 그 길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한테 일어나야 될 영적 은혜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여기를 받는 자가 될 거래요 이 법이 무슨 법이기에 이 은혜가 무슨 은혜기에 우리로 하나님 앞에 종기한 귀한 존재가 되게 하고 사람 앞에서 귀중한 귀한 존재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법을 따라 행해보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귀중여기는 존재 이런 것을 아버지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들을 행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사람 앞에 하나 앞에 귀중한 존재가 달라고 여러분들은 열심과 특심을 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목에 메고 마음번에 새겨 이 은혜에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진리에 따라 살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가 남한테 잘 버린 존재 나보다 나은 존재 자신의 명성을 얻으려는 행위가 나옵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죠 천하만큼 영광을 쫓고 있는 자고 이 세상의 도리를 쫓고 이 세대를 본받는 자죠 믿음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오는 것을 공급한다는 그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부터 그 공급을 받는 자가 바로 진정한 믿음을 갖는 자예요 그들이 바로 그분의 은혜를 따라 행하는 자고요 그분의 은혜를 따라 행하게 되면 행하는 건 자신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게 한 말씀에 의해서 행하는 자는 그 말씀의 행함 속에 인자가 되죠 이는 그리스도의 영이라 이는 진리의 영이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진리가 행하는 자를 누가 귀히 어기지 않겠습니까 2000년 전 그 진리에 따라 행하는 예수님을 죄인들은 나은 받은다는 그를 따른다들은 예수님을 귀히 어겼어요 말씀대로 사는 자라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렇게 귀히 어긴 받는 자가 될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 보세요 그러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귀해지는 걸 느낄 겁니다 특히 하나님이 아낀 자가 될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는 건 뭐예요? 마음 다체가 하나님 명도로 행하려고 마음을 다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하나님 명도로 행하는지 안하는지 항상 살펴봐야 돼요 마음의 하나님 명도로 행하지 않다면 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명도로 할 수 있도록 또한 여와를 의리하고 여러분들의 명체를 의지하지 말래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와를 의리하고 오직 주민만 의지하고 주민만 바라고 주민만한테 공급받고 오직 주민만께 모든 걸 의리하지 네 자신에게 이스라엘에게 어떤 누구에게 네 동료에게 의리하지 마라 오직 여와끼만 의리해라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와를 의리하고 네 명체를 네가 옳다 똑똑하다 네가 뭔가를 세상을 살면서 바르게 볼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이것을 내가 사실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명체를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 명체를 항상 오류를 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옳다고 분별하고 있는 모든 것 의지하지 마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각을 의지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걸로 의지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날마다 홀로 걸어가신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만 인정하라 아멘 예수는 어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예수를 종기 되게 했다고 했고 날마다 예수를 종기 되게 한다는 것은 바로 날마다 그분만 인정한 거예요 이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행한 예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분의 생각을 의지하고 그분의 생각을 인정하고 그분의 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 자체에서 그분만 인정하는 겁니다 내 몸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행하신 말 그분만 인정하는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 몸에 주 예수를 종기 되게 한 것이오 이제 이 생에 어떤 미혹과 유혹이 와서 내게 유익한 모든 옷을 부어준다 해도 우리가 예수를 얻을 수 없다면 그것은 내가 해가 되는 것이오 내가 예수만의 사랑할 수 있는 그 아름다움 속에 예수 행운을 날릴 수 없는 자가 된다면 그것은 배설물의 분광하시라 이렇게 날마다 그를 인정하라 그려면 네가 그분의 뒤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나마다 그의 현장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걸음을 걷고자 하는 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날마다 주님이 그 길을 지도하십니다 할라리아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이오다 여와를 너는 도리어 경애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는 모든 악을 떠날지어다 사도원은 이 진리에 대해서 로마서 슬쩍이 말합니다 내 몸은 제법을 섬기고 있다는 것 내가 내 몸을 생각하고 내 몸을 사랑하고 내 몸을 위해서 행동한다면 내 몸 자체가 제법만 쫓고 있다는 것 압니다 그래서 몸의 유입과 몸을 위한 길을 건다면 몸은 제법을 섬기는 걸 사도원에 명확히 깨달았어요 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는 것 그래서 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고자 하고 제법을 섬기는 이 육체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랐던 자가 바로 사도바울이에요 그러므로 사도바울은 자신을 스스로 죄롭게 여기지 않고 여와를 경애하며 그 악을 떠난 자입니다 여러분 진정 주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제 가운데서 살게 할 모든 악을 떠나야 됩니다 이제라도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사는 모습이 아니라면 거룩하게 살게 하지 않는 모든 것을 여러분이 떠나야 됩니다 이건 진리예요 내 아들아 아멘 여러분이 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을 따라 살지 않겠다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써있듯이 딸이든 남자든 다 아들이라 하면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든 다 이것을 지켜 행해를 이것을 한마디로 함축해서 다음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까지 증거한 이 7절까지의 내용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며 네 골수로 윤택하게 하자 할렐루야 왼쪽으로나 뇌쪽으로나 영국관을 감경케 할 네 몸에 양약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따라 살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외적인 질병들 암병들 다 나아집니다 왜 진리란 여러분 몸에 좋은 양약이 되어있는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오 이 생명의 말씀은 생명의 법이오 이 생명을 성령이오 이 성령의 생명의 법은 여러분들은 이 죄와 사망에서 이 모든 질병 가운데서 모든 고통 가운데서 해방시키는 은혜이 이것이 내게 무슨 위기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말한다면 지금 8절로 이것을 표현해 줍니다 바로 이러한 위기입이 여러분한테 일어납니다 여기에 있는 양약은 몸에 가장 좋게 되는 겁니다 몸에 가장 좋은 영양물을 공급하는 여러분들의 영육관을 감검케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수로 윤택해 한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건눈고름에 고수에 긴찬한 모든 은혜가 윤택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있는 질병과 모든 병마와 모든 각종 각색병들이 여러분들 주장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법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윤택해하고 윤택하게 되게 하고 건강하게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법이래요 그러므로 이 진리를 따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질병과 이 세상에 사람들의 부여하고도 고통스럽고 이 세상에서 뛰어난 자가 되어도 고통스럽고 모든 것이 허전하고 또 모든 것이 채워도 채워도 채우지 않는 그 모든 것과 육체질병과 각색병들은 다 질기를 따지 않고 행한 재로 인해 온 세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법을 너에게 두어라 그럼 네 몸에 양약이 돼요 네 골수로 윤택하게 되게 하니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예요 말씀 따라 살면 여러분들은 진짜 이렇게 몸이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여러분의 골수가 윤택하게 되고 여러분들은 정말 해같이 빛나는 영적인 밝은 존재의 모습으로서 보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려 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되는 은혜예요 여러분 몸을 그 은혜가 성취되는 걸 보는 거고 구조로 말합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영화를 공경하라 모든 것으로 영화를 공경하라 말하러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드림받았다면 나가서 더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로서 세상을 건넌 여러분들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읽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갑니다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들은 더 이상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림받았다면 더 이상 나가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질의에 따라 행치 않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부모의 이름이 마누리 여김받도록 모덮받도록 하나 인생이 된 거예요 넌 너희 집새끼야 세상에서 그러잖아 세상에 나가서 잘못 사면 당장 찾습니다 네 부모가 누구야 하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그분의 이름들을 먹칠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나가서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어떻게 네 재물과 네 속산물의 처음 읽은 열매로 영화를 공경하라 예수로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채물이 되었고 예수님은 나의 소산물이 되었고 예수님은 나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었으니 내가 내주의 예수로 하나님을 정의하고 공경하고 하나님을 따르리라 하늘이야 하늘이야 하늘지하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의 공경하고 예배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복받는 거예요 이 말에서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내가 나의 전부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었다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러한 축복 속에서 축복한다들로서 발견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화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여기서 네 지투레라고 써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말씀의 생수와 말씀의 은혜를 알려면 말씀을 짜야 돼요 여러분이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 말씀을 살고자 하는 분들은 그 말씀을 짜세요 이 말씀의 은혜를 전하려고 이 말씀의 은혜를 따라 살려고 하세요 그러면 지투레 새 포도즙이 넘치니라 지금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번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한테 얘기합니다 그 말씀대로 행한다면 너한테 이러한 현상과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 10절은 뭘 얘기합니까 이 은혜를 따라 네가 행하려고 한다면 다시 이 은혜를 따라 더욱더 거룩한 산으로 갈 수 있도록 더욱더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더욱더 그 거룩한 시원에 오를 수 있도록 너를 더욱더 거룩한 길을 걷기한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 따라 살아겠다고 살았는데 더 그 은혜 따라 살게 할 집이 나오네 자 그분은 네가 더욱더 거룩한 시원에 오를 수 있도록 네 집들에 새 포도즙 집이 넘칠 것이라 날마다 날마다 거룩해지고 의뢰하시고 온전해지고 더욱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은혜 영광의 자리를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집이 내면 속에서 더욱더 충만히 넘쳐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둑자 바둑자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더욱더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도록 그 포도즙을 계속 짜내는 새 포도즙이 되었어요 결국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걸 이루고 끝마칠 집까지 짜냈어요 너희가 행하고자 한다면 네 창고에 가득 차고 네 집 틀에 새 포도즙이 그 영원한 진리 따라 생명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넘칠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바둑자 바둑 치워다 예수님 아버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영광 홀로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사 그 모든 걸 밝혀볼 수 있도록 또한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토하며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또 한 번 역사해 주시옵소서 진정히 이 은혜를 간격한 바되어 우리가 세상에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며 공경하며 모든 악을 떠나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를 아며 아버지를 경애하고 공경하며 모든 악을 떠나며 이 세대를 못잡고 질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님께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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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